재생, 축하해요 우리 어우, 깜짝이야! 어우, 깜짝이야! 뭐 하는 거야? 가져올랐네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왜? 아니 개노만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하늘아 제대로 학교까지 이러면 전화만 괜찮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말완용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모델이에요? 나이키 디자인은 메이저가 골랐습니다 괜찮아요 나이키 아 진짜 팬티 오신거야? 좋은거 같애 좋은거 같애 일단 포장부터 가 사실상 가장 궁금해 많은 사람인데 창피하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생일 선물 받은거야 에이 나 원래 생일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알지 형 형 생일 6년만에 같이 하네 형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혼자만이 아니고 내가 학교에 있고 내가 많이 했다는걸 기억하고 지민처럼 잘하길 축하해 생일 축하해 태양이형 저 토혁이에요 본 매니저 생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태양이형 매니저 장중입니다 그 카메라맨 구인한다고 했을 때 연락드린게 지금 2년까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난 몇개월 동안 형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같이 커가는 재미가 있는거 같아요 근데 형 너무 힘들어하시는거 알면서도 제가 좀 쪼그대고 좋은말 많이 못해져서 너무 죄송하고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태양이형 저 마랑TV 구독자 호연이에요 형 제가 그때 힘들 때 제가 매일 한통 보냈는데 제가 엉덩이 때 선배로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때 2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형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마랑TV 항상 승승장구하시고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프라이프 후배 44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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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올게? 네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4만 주차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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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